저는 부평문화 S 학교에 다니는 27살 김현승입니다. 전에는 버스 기차 그림에 관심이 많았지만 요새는 풍경화 그림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. 저는 부평문화 S 학교 시작 때부터 8년동안 허연한 선생님과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투리카 들판은 하트 모양으로 빨간 투리코스에 강렬하게 그려져 있고 산 아래 가까이 있는 여러 꽃과 잎들은 면봉으로 표현했습니다.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자기들 모두 그려주는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. 잠시 후에